ㄷㄷ ㄷㄷ 추천과 절차님 그리고 방랑슬라이님 안녕하세요 아 3시간 후에 크리스마스가 지나갔네요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지나갑니다 가자 이거 어떻게 하는거죠? 뭐야 나 어딨지? 잠시후 좀비가 정해집니다 주물꽃을 찾으세요 이런즙이야? 나 어디다 줌지 그러는데? 치료원 치료원은 일단 길박해볼게요 이 대단 저기 안보여 되기 때문에 좀비가 정해졌습니다 SCV로는 뭐할수있나? 살 수있는게 생화학무기나 이런것도 있네요 이건 뭐죠? 길막 자 어 너 나와? 뭐하는거야? 들어왔뇨 안녕하세요 델타잠피티에요 뭐야 흰색님? 무슨일이죠? 크레파스님 에스티블루스크린님 카우쿠님 안녕하세요 방금 무슨일이지? 살아남기 유짐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은 디스인가? 자 일단은 여기다가 해놓고 뭐야 이거? 디스인가요? 아니 디스는 아니겠지 그래 렉일거야 지금 빨강님이 좀비네요 렉이 걸린다고요? 나한테? 나 아니야 어 심플린 무슨일이죠? 디스인가요? 디스 아니겠지? 에이 설마 디스겠어 나도 번거려지도록 할게요 야 너 스틴팩 쓰지마 뭐하는거야 아니 이미 장난치시나 아니 왜 스틴팩을 쓰시고 우시라니까 메딜구로 길막하면 안됨 알아요 왔다 야 왔어 좀 때려봐 때려 야 주황아 때려 뭐해 주황이가 안때리고 있어요 주황아 때려 아 잠깐만 제가 안보인다래 폭탄 드리즈니아 야 안녕하세요 안죽어 안죽는거 좋은데 못됐다 넌 치료 안하니? 들어가자 전환사라고요? 칼로시아님 안녕하세요 자 뭘 사야되나 탱크인가? 유라니 100원이군요 탱크가 500원 아 일단 지나갔네요 상대는 다행이네요 너 치료 안하니? 자 한마디 여기있고 아 15명을 주구나 이렇게 폭탄 드리즈니 칼로시아님 청단동 패널님 초대 법무님 안녕하세요 고옥 아 고옥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고옥할때니까 잠시만요 있어보세요 여러분 고옥보다는 잠깐만 제가 생각할게 있어가지고 잠깐만 있어보세요 길방을 제대로 해야지 할거면 안그렇습니까? 자 일단 생존자는 빠지고 생존자는 여기도 있어주면 되기 때문에 생존자는 끝에 고옥하면 괴망임이라고요? 그래? 일단 방어력이랑 이런거 하나 해주고 음 BJ프렌님 안녕하세요 나중에 원거리 준비 나온다고요? 아 그렇구나 아 그리고 생존자 벙관에 넣어야되요? 그렇구나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SBS 클리어님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아 마린도 있네 조회수 마이너스반도 있네 빨강님 은근히 불쌍하다 못들어오니까 일단 시야좀 밝혀볼까요? 좋아 시야좀 밝혀볼게요 공옥점이예요 알겠습니다 걱정마세요 할거에요 옥저버 같은걸로 전체 못해요 아 맞다 있지 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연구선 사고 여러분들만대로 공옥만 할게요 공옥 공옥을 돈모으면 되죠? 아니 잠깐만 메리카마리 더 샀어 모르고 아 그러면 저 이거 한마리 더 자고 정차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잘하고있네요 다들 전사님 민초이입니다 어? 키오님이구나 아 키오 그 그래서 같이 하시는 분이나보네요 벌컨 안녕하세요 아 몰랐네 흠 여기서 이걸로 뭘 해야되나 이제 자 이제 뭐해야되죠 여러분 벙커 하나 더 지어서 유닛이나 더 만들까나 그것도 나을꺼있어 빨강 저기있다는 것 같은데 아 빨강 여기있네 여기도 치료하고있어 아 저 메딕 죽이고싶다 아 뭐야 여러분들 그냥 구경하고있습니다 EMP EMP라 먹었어 EMP라니 에이핑건즈님 마테오로님 산도펜님 WLT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하하 하나 세상에 메딕마보라고? 그럼 방해하는 수 밖에 방해 좀비사냥 가요 좀비사냥도 돼요? 아 여기서 좀비사냥 어떻게 하죠? 드랍쉽을 하나 사서 사올까나? 그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좀마모이 생각났네요 뭐하는거지? 일단 수송사를 사가지고 헌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대로 알딘 이어님 거미와 아이돌님 안녕하세요 일단 수송사를 하나 더 아이 공업은 괜찮아 처음에 공업하라구요? 알겠어요 아 자꾸 뭐라하시네 알겠어요 공업할게요 어 업그레아 빨리 잡아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샀고 일단은 헌팅을 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오집한거 저극수 오집가면 아 다 죽인다고요?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어 좋았다 뭐야 방금 뭐지? 나 방금 잘못본거지 이야 저거 뭐야 야 이 새끼야 어 근데 나 큰일났어 내 드랍십이 실종됐어 리버 죽였는데 문제는 내 고스트가 사라졌어요 못했네 나 죽여래 좀비가 모두 죽었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구나 뭔가 재미 에이 재미없게 끝났네 포메느니 오늘 나왔니 안녕하세요 공업이 짱이었구나 근데 뭔가 재미없게 끝났네 음 이럴수